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에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은 18억 천만 달러로, 원화로 한산시 약 2조 1,800억 원에 달합니다. 특히 지난달 국내 IPO에 유입된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32억 3천만 달러로,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 IPO에 역대 최대 수준의 증거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한 점 등이 외국인 투자자 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11월부터 3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기록했습니다.